안녕하세요. 심학사 인사렛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여러분들과의 동행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차트심리이론 멤버십인데요. 제가 펜딩이라는 크리에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차트심리이론 강의를 논칭했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과 스터디를 계속하고 있으신 걸 확인하고 있고 저도 10년 넘게 매일 하고 있는 행위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들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보다 더 긴밀하고 프라이빗한 소통들을 할 수 있으면서 실전적인 활용까지 전략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멤버십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펜딩과 같이 하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동행이자 또 앞으로 해나갈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투자로서 뭔가 성공적인 어떤 길을 갈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차원의 또 동행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심리이론의 실전 투자 활용을 위한 동행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이론에 그치지 않고 이걸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지금의 어떤 시장 속에서 보다 더 이제 깊이 있게 활용과 또 실전적인 어떤 적용과 또 이제 매수 매도의 어떤 시나리오를 스스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함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박사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넘게 매일 하고 있는 이제 아이템 법칙 이제 차트심리이론에 들어있는 그 불변의 어떤 원리를 바탕으로 매일마다 이제 종목들을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리스트를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전략 시나리오를 이제 단기 트레이딩이든 중장기 투자든 또 스윙 트레이딩이든 이제 전략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차트심리이론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업데이트 영상을 통해서 보다 더 이제 구체적인 그 실전 투자의 시나리오들을 한번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멤버십 제도를 통해서 보다 더 이제 프라이빗하고 또 구체적으로 또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변의 원리를 시장에 적용해서 전략화하는 학습을 하는 공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프라이빗한 이론적인 질문도 이제 개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튜브에서 하지 못했던 유튜브 멤버십에서 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그런 소통 메시지를 나눈다든지 개별적으로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성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그런 멤버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이라는 게 어떤 지위와 자격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이 펜딩이라는 모든 게 가능한 크리에이터와 이제 어떤 그 구독자들 또 이제 회원들과 모든 어떤 그 액션들이 가능한 그런 플랫폼에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멤버십 제도하고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유튜브 멤버십은 이제 지금 이제 시장 환경 속에서 시황과 또 어떤 업종, 섹터, 기술 또 이제 종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분석해드리고 또 이제 실시간으로 장중에도 공시나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또 신속하게 제공해드리면서 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투자하는데 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멤버십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심리 이론 멤버십은 결국 이제 교육에 좀 특화된 거죠. 이 차트 심리 이론이라는 교육에 특화해서 이걸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고도화시키고 여러분이 이걸 실제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서비스가 나가는지 한번 하나씩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아이템 종목에 왓츠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매일마다 이제 제공하는 거고요. 결국 이제 장 끝나고 나서 그 일곱 가지의 이제 불변의 원칙에 의거해서 2번 아이템, 5번 아이템, 7번 아이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종목들을 다 리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또 분석하고 이제 어떤 명분을 가지고서 어떤 일정을 가지고서 또 이제 어떤 큰 손들이 이제 진입한다든지 또 매집하는 종목들이 이제 아이템 이론을 통해서 뽑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매일마다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이템 법칙 출원 종목을 리스트업 후에 분석한 자료를 이제 제공하게 됐고요. 신박사가 10년 넘게 매일 하고 있는 장 마감 후에 이제 복귀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린 유튜브에서 그런 종목들은 이 차트심리 이론의 의거에서 제가 이제 장 후에 매일마다 복귀하고 거기에 의해서 분석해서 이제 또 영상으로 분석해 드리고 했던 것들이었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제가 했던 과정들을 소상히 이제 공유를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일마다 이제 엑셀 자료를 저는 계속 누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어떤 섹터 또 아이템 몇 번이 이제 출연했고 그런 것들 명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업의 펀더멘털 내용이나 어떤 이슈적인 내용 어떤 테마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그 이제 뭐 네옴 시티라든지 우크라 재건이라든지 2차전지 쪽에서 이제 큰손들의 매집이 활발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왓치리스트 종목들이 많이 뽑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가장 출발이고 매일마다 꾸준하게 했던 과정이었고 여러분도 아이템 이론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능력치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말 이게 재밌는 일이에요. 재밌고 정말 보석 같은 걸 여기서 발견하는 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떤 광산에서 이렇게 막 그 사금들 이제 이렇게 막 채로 걸으면서 막 뽑아내잖아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서 정말 저는 되게 재밌게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뭔가 제가 큰 수익을 낸 종목들이 이런 거에서 뽑혀가지고 그걸 찾았을 때 그 밤에 고요한 밤에 그 희열과 아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전략들을 세울 때 너무나 참 기분이 좋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이론을 이렇게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 이론에 의거해서 종목들을 찾아서 전략을 세우는 것들을 하나의 학파죠. 과거 스토어 학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학파 같은 개념의 구성원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멤버십이다. 그래서 되게 즐거운 일이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는 차트 심리 이론 전략 시나리오입니다. 뽑아진 그 아이템 종목들을 어떻게 이제 매수 시나리오, 매도 시나리오, 또 손절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는지 저는 전날에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장중에는 크게 제가 어떤 결정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나리오대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실행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서는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도 이제 그 거래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매수와 매도는 굉장히 객관적인 어떤 탄단 기준 하에서 실행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전략 시나리오를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보물섬을 찾아가는데 지도를 갖고 가야 되겠죠. 그냥 무작정 떠나면 얼마나 그 시행착오를 많이 겪겠습니까. 잘못되면 어디 뭐 그냥 무인도에 갇혀버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지도를 갖고 간다면 그만큼의 시간과 에너지와 또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지 않겠어요. 결국 전략 시나리오는 아이템 이론에 의해서 뽑아진 종목을 보다 더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거두기 위한 그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일리로 아이템 법칙에 따라서 리스트업 된 종목군 중에서 중요한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전략 시나리오를 영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그냥 제가 텍스트로만 드리는 거는 조금 왜냐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실전에 이제 투입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그 잘못된 여러분들 잘못된 받아들임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도 있어서 텍스트로 모든 게 잘 표현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전략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영상으로 아마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론을 실전에서 구체적으로 전략화하는 법을 배우시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드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일자 어떤 종목에서 어떤 이제 전략 분류도 단기 트레이딩인지 아니면 중장기 투자적인 부분인지 그래서 아이템 매수 시나리오 매도 시나리오 손절 시나리오를 이렇게 이제 드리게 됩니다.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이렇게 아래에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략 시나리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거래하기 전에 다 원래 작성을 하고 머릿속에 그려놓고 이제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공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주도주 조기 탐지 시스템인데요. 제가 이제 차트 심리 이론 안에서 주도 업종 집중 포트표율 전략을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강세장 도래를 대중보다 먼저 알아채고요. 그리고 강세장이 도래했을 때 대중들보다 남들보다 더 주도 업종이 뭔지 그 주도 업종 내에서도 주도주가 뭔지를 보다 선점을 빨리 하는 게 결국은 더 높은 수익률과 흔들리지 않는 더 낮은 레벨에서 더 낮은 주가에서 주도주를 잡았어요. 위에서 흔들어봤자 안 흔들려요. 이미 나는 한 30%, 40% 수익이 나있기 때문에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샀는데 마이너스 12%, 15%까지 막 가기도 하잖아요. 변동성이 커지면 20% 마이너스 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막 물량을 크게 못 가져간다든지 털리거든요. 근데 보다 주도주를 낮은 위치에서 선점한 투자자는 위에서 흔들어도 그냥 괜찮아요. 어차피 뭐 왔다가 또 풀었을 때 그러면 더 오래 더 높은 시점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멘탈까지도 강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도주를 조기에 잡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간 주간 단위로 저희는 어떤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엑셀 자료를 통해서 계속 탐지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주간 단위로 매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그 분석 자료를 설명하는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도주 조기 탐지 시스템 강세장 도래시 또 이제 시장이 안정화됐을 경우 주도업종과 주도주를 남들보다 빨리 선점할 수 있기 위한 그런 분석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인데요. 약간씩 이제 좀 변형될 수 있지만 대략 이제 이런 형태로서 주간 단위로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 시스템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네 번째는 차트 심리 이론 아이템 법칙에 케이스 스터디를 월간으로 업데이트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차트 심리 이론이 이론에 절대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전에 이제 바로 활용할 수 있게 아주 쉽게 케이스 스터디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예시 종목. 10년, 15년 전, 5년, 6년 전 거 강세장 때 지난 강세장 사이클 때 뭐 이렇게 종목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제가 다양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법칙들이 여기에 적용이 됐고 예 여기서 매수해야 됐고 여기서 매도해야 됐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에 의거해서 지금 매달마다 또 그 종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그거를 이제 또 리뷰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법칙이 이 이론이 지금 계속적으로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큰 손들의 어떤 메이저 집단들이 이런 식으로 매집해서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분산식, 이제 분산, 매도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이 이론을 정말 100%, 200% 활용할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템 법칙 예시 종목을 월간 나디로 제가 업데이트해서 제공할 거고요. 아이템별 종목 케이스 스터디와 같은 그런 포맷을 매달 업데이트 시켜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이제 펜딩 페이지에다가 영상으로 업로드를 해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 이 영상에서 제가 케이스 스터디 해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자세하게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제가 유튜브에서 한 번도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한 적은 없었죠. 이 펜딩 멤버십 회원분들 대상으로는 미리 이제 어떤 문제점이나 이제 정말 이제 솔루션을 좀 들여대는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이메일이라든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제 받아가지고 월 1회 정도 줌 통해서 줌 플랫폼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스트리밍 소통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사연들이라든지 소개해 준다든지 이제 어떤 투자 멘탈 관리 투자 계좌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을 상담하는 그런 시간을 진행해 볼 겁니다. 필요 시에는 오프라인 대면을 통해서 정말 정말 필요하신 분이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런 분들은 대면을 통해서 나고자 없도록 밀착 동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 이제 같이 팀원들이 같이 도와줘서 같이 이제 해나갈 거고요. 그만큼 여러분의 어떤 나고자가 없게 그리고 모두가 그만큼 성공적인 동행길을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차원의 또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비정기적이긴 한데 그래도 북클럽을 제가 다른 북클럽들을 이제 여러 참가를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하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1, 2위 되는 북클럽 이제 참가를 해서 어떻게 이제 운영되는지를 봤고 제가 북클럽도 한번 진행을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고른 꼭 읽어야 할 주식 도서로 독소 모임을 개최해서 이제 한번 진행해 볼 생각이고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강연에도 이제 당연히 해야겠죠. 저 포함해서 또 유능한 강사 초청한 강연을 이제 진행할 생각이고요. 저번에 이제 했던 요의도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비정기직이지만 연 2회 이상을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런 참가를 모두 이제 무료로 이 차트 심리이론 멤버십 회원분들은 무료로 참석할 수 있도록 제가 3, 4권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차트 심리이론을 계속 같이 공부해 나가고 실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런 어떤 동행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심리이론 아이템 법칙이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복귀하면서 학습하는 시간 그리고 저의 실전 투자와 가장 가까운 형태로 종목이라든지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모범적인 교본을 공유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딩이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 차트 심리이론의 복습 및 교육의 이 멤버십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박사의 차트 심리이론 멤버십은요. 이런 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퇴 이후 전업투자자를 목표로 하시는 분 결국 이제 신박사가 전업투자를 해오면서 만들어낸 그런 어떤 이론의 결정체죠. 그렇기 때문에 전업투자자에게 가장 특화된 방식이 바로 이제 차트 심리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심리이론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이 완벽하게 실전적으로 마스터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최적화된 멤버십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로의 열망이 가득하신 분 이런 열망이 가득해야 매일마다 매일마다 꾸준하게 성실하게 이 차트 심리이론의 멤버십 활동을 해나가실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 어떤 전업투자자든 투자 성공의 어떤 길이든 경제적 자유로의 어떤 길로 나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꾸준함과 성실함을 갖고 있으나 이론과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 주식은 열심히 한다고 모두 성공하거나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가 중요하고요. 결국은 여러 시행착오 또 이제 많은 투자 고수를 통해서 이제 습득한 압축된 성공의 방정식 거기에 특화해가지고 매일마다 이제 꾸준함을 붙인다면 결국은 성공하는 투자자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론과 경험을 매일마다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멤버십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박사와 같이 같은 이론을 통해서 꿈의 주식 동행을 하고자 하시는 분 이런 분들과 저는 함께하고 반드시 성공의 길로 함께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이제 펜딩 멤버십을 가입하는 순서 방법을 알려드리겠는데요. 펜딩이라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다운을 받으시면 되죠. 핸드폰에서. 그리고 이제 뭐 그 인터넷 상으로는 이제 온라인 상으로는 네이버에 이제 펜딩이라고 치시면 거기에 홈페이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펜과 이제 크리에이터가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의 공식 팬 커뮤니티에서 나의 팬심을 마음껏 전하세요. 그래서 이런 회사고 국내 그 상상된 기업들 중에서는 디어유 라고 있죠. 아티스트 팬 플랫폼 그 회사랑 비슷한 어떤 구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제가 같이 협업하기에 가장 적합한 회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어플리케이션 또 혹은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심박사 또 페이지가 있습니다. 돋보기 누르시고 심박사라고 검색하시면 제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멤버십이라고 맨 위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모바일 버전이고요. 요걸 클릭하시면 제 멤버십 내용들 또 가입하는 어떤 부분이 나오고요. 또 강의를 들으지 않으신 분들은 요 온라인 강의 부분을 클릭하시면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셔야 이 차트 심리 이론 멤버십을 이해 가능하고 또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트 심리 이론을 먼저 듣고서 멤버십을 가입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심박사의 차트 심리 이론 멤버십 들어가시면 요렇게 이제 월마다 10만원 결제라고 써 있고요. 또 이제 그 제공드린 어떤 서비스 내역들은 요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자세하게 설명드린 내용들이고요. 이제 멤버십 가입 요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가입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은 멤버십이나 이제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들지 않으시더라도 여기 이제 팔로우를 해두시면 팔로우를 해두시면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여러가지 어떤 그 투자에 있어서 이제 도움이 되는 어떤 교육적인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무료로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심박사의 이 펜딩 페이지에서 보시면 예 홈에서 계속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쪽에서 질문도 이제 올려줄 수가 있고 또 포스트 쪽에서는 이제 제가 올려드린 그동안 어떤 글들 혹은 영상 이미지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중요 포스트 부분은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는 포스트들에 제가 이제 표시를 좀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보시거나 반복해서 보실 수 있도록 아니면 꼭 알려드려야 되는 어떤 내용들 뭐 필독 사항들 이런 것들을 제가 올려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다 이제 무료로 이제 팔로우를 해두시면 그 팝업이 떠가지고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알림이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내용들이니까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심박사의 모든 투자 철학과 지식이 담긴 이 차트 심리이론 이 멤버십 제도를 통해서 차트 심리이론을 꾸준히 공부해 나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차트 심리이론 멤버십은요. 신흥부제의 꿈을 향해 그리고 함께 공부하고 의지하며 동행해 나가는 양질의 공동체를 목표로 합니다. 저 심박사와 함께 투자의 본질과 실전 테크닉을 끊임없이 내면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낸 여러분을 모십니다.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성공의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저 심박사와 함께 공부합니다. 감사합니다.